자 오툰의 선녀 딸 순입니다. 지금 110일째 지나고 있구요. 우리 순이는 아주 영리해서 할배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먹습니다. 아주 애도 사람의 탈을 쓴 아 개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영리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순이 앞으로. 싯 옳지 웨잇 순이 손 순이 순이 웨잇 웨잇 손 오우 자 싯 싯 순이 싯 순이 돌아 옳지 순이 돌아 순이 돌아 순이 돌아 아 뭐 시키면 안해 이 새끼들이 진짜 싯 순이 싯 웨잇 시킬 때 잘해 영상 찍을 때 잘해야지 순이야 아이고 순이 너무 이뻐요 어 진짜 똘똘해 순이 앞으로 돌아 옳지 돌아 옳지 자 웨잇 순이 웨잇 씻 웨잇 웨잇 손이 앞으로 스윗 손이 지져 손이 지져 손이 지져 옳지 순이 지져 손이 지져 지져 옳지 지져 순이 지져 옳지 지져 옳지 크게 지져 순이 옳지 순이 지져 순이 옳지 지져 옳지 지져 순이 지져 순이 옳지 크게 자신있게 해봐 순이 지져 옳지 잘했어 오늘 순이가 저하고 지져까지 처음으로 했는데 조금 미숙하지만 지저도 지금 조금 하려고 합니다 순이 씻 옳지 지금 제가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영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똑똑한 순이 입니다 순이 씻 이뻐 사람도 좋아하고 아주 너무 이쁩니다 순이 잘했어요 다음에 지져좀 완성해 오늘 지져 처음 했는데 아주 잘했어 순이 100점